이재명 의원 혹은 이재명 의원 측이 해왔던 해명과 반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시간을 거슬러서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? 지난달 28일입니다. JTBC는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카드 바꿔치기 결제를 할 때 사용된 그 개인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다. 이걸 단독 보도했습니다. 바로 다음 날에 국회 취재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토요일에 이 의원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했습니다. 참고인 김 씨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. 발언 영상 보시겠습니다.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, 경찰에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리고 그제 뉴스룸이 김 씨가 김혜경 씨 측 운전기사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그때는 어떤 입장을 냈죠? 그제도 이승환 기자 리포터와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김혜경 씨 수행단의 운전기사였다. 또 김혜경 씨 측 운전기사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. 그러자 보도 후에 같은 날 밤에 이 의원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. 보시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.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입장문을 보면 저희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김혜경 씨가 탄 차의 운전자라고 범위를 좁혀서 그 차 운전한 사람 아니다 하고 부인하며 숨진 김 씨와는 없는 인연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또 일부 보좌진은 오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오보라는 말까지 했군요. 그리고 또 어제 입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 저희는 이 의원 측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. 바로 이 의원 측 스스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에 보고를 한 내역입니다. 이재명 캠프가 숨진 참고인 김 씨에게 배우자 차량 기사라며 활동비와 급여로 지난해 9월 28일 1240만 원 또 같은 해 10월 20일 340만 원 이렇게 두 차례 지급한 기록입니다. 보도 직후에 이 의원은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. 보시면 김 모 씨는 배우자실에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바로 전날에 저희 보도에 대해 김 씨와는 인연이 없다, 음해와 왜곡이다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으며 우리 캠프에서 일한 것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. 이처럼 이 의원 측이 숨진 김 씨와 애써 거리 두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충분히 검증한 후에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또 당초 김 씨 죽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저희 JTBC 보도 이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중입니다. 김 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혹시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JTBC가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덮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잘 들었습니다. 이가혁 기자였습니다.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진실이 덮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진실이 덮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진실이 덮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진실이 덮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